다시 D-7 on C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왼손 코드는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조금 예쁘게 진행시킬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하지만 배워놓으면 아주 훌륭한 코드가 자기게 될 거예요. 오른손은 자주 안 쓰는 아르페지오 패턴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. 원곡이랑 그냥 똑같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4마디가 계속 반복이 돼요. 한 코드당 한 마디씩 그 4마디만 계속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돼요. 조금 바꿔서 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 거고 일단 한번 해보죠. 4마디 체크하면서 노래 들을게요.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I can do this only night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. 첫 번째 마디는 D마이너 코드 잡아야 돼요. D마이너 코드 중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1번 줄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D마이너 잡으실 때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눌러야 돼요. 약지손가락이 편해가지고 약지로 누르고 싶으실 거예요. 그래도 결국에 새끼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D마이너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 왜 그런지 이거 하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. D마이너 줄 튕기는 순서 오른손 자 제가 뭘 했냐면요. 4 3 1 4 3 2 이것을 1 2 3 2 2 3 1 2 3 2 2 3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1 2 3 4 2 2 3 4 마지막에 16비트 하나가 빠진 거예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 두번째 코드는 D마이너 코드를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. 자 놀고 있는 약지손가락 여러분들은 놀지 않겠죠? 놀고 있는 약지손가락으로 C를 눌러줄 거예요. 3번 프렛 5번 줄 그리고 이번에는 4번이 아니라 5번 줄을 가지고 똑같은 패턴을 할 거예요. 5 3 1 5 3 2 5 3 1 5 3 2 자 첫번째 마디 두번째 마디 연결시켜 볼게요. 자 이 코드는 뭐냐면 D마이너 코드에서 베이스가 C로 움직였어요. 약 여기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D마이너 코드에서 베이스가 C로 올라왔으니까 D마이너 세븐 온 C라는 여러분들은 분수 코드라고 편하게 알고 있지만 전위 코드로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. 전위 코드 코드의 전위 자 그럼 두번째 코드에서 세번째 코드로 넘어갈 거예요. 약지 떼시고 검지 떼시고 얼른 엄지손가락을 뒤로 빨리 넘기세요. 그리고 검지를 세워서 1번 프렛 다 누르면 돼요. 이런 거 어렵지만 이런 거 할 때 연습하세요.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. 중지 떼지 말고 세 끼 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똑같이 5 3 2 5 3 2 5 3 2 5 3 2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섞어 볼게요. 자 이 코드는 Bbma7 이라는 코드에서 약지를 뗀 거예요 지금. 자 네번째 코드는 다시 검지를 떼고 엄지를 재빨리 다시 올리면서 검지 1번 새끼 다시 C Dm7 on C 아까 잡았던 그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5 3 1 5 3 1 해줘야 돼요. 두번째에서 검지를 떼줘야 돼요. 소리가 이렇게 나요. 안 떼면 자 이제 검지를 떼면 요렇게 5 3 2 5 3 2 그 다음에 5 3 2 5 4 2 이렇게 가져가줘야 돼요. 이렇게 4마디 다 해볼게요. 이런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서 노래를 하면 돼요. 아마 기타를 독학하는 사람들은 몇번 이렇게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건 잘 돼요. 근데 이제 나중에 뭐 Dm 괜찮아요. Dm7 on C 괜찮아요. 근데 갑자기 이거 하고 있을 때 무슨 코드냐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왜 그런지 이런 것도 참 말해주면 좋을텐데 자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마디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. Dm7 on C를 잡으시고 요렇게 하면 이제 원곡이랑 가장 가깝게 연주를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는거냐면은 처음이랑 똑같아요. 떼고 5 3 2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. 그 다음에 1 2 3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아마 원곡이랑 가장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아 이런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손가락 두개를 계속 안 떼요 이거는. 이 두 손가락이 음을 끊기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. 연주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. 절대 음이 끊기지가 않는답니다. 이렇게 음이 안 끊기는 거는 물론 제가 기타를 잘 치는 이렇게 한 가지 음을 줄에서 손을 떼면 끊기고 안 떼면 계속 나고 있겠죠. 이걸 좀 음악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음을 계속 고집하고 이건 지금 두 개를 계속 고집하고 있죠. 레와 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. Dm 구성을 랩하라 중에서 레와 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어요. 계속 유지, 고집. 고집 부리고 있는 어떤 음정을 계속 고집하면서 연주하는 거를 오스티나토라고 해요. 오스티나토. 그러면 한 가지 음정을 계속 고집하면서 다운타운 베이비에 나오는 코드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노래가 있어요. 그리고 레 를 오스티나토 하면서. 자 그럼 그게 뭐냐면 아시겠죠? 자 그래서 다시 블루 베이비 다운타운 베이비로 보여요. 첫 번째 마디 Dm. 세번째 마디 B플레 메이저 세븐인데 편의상 약질을 뗀 거. 마지막 다시 Dm 세븐 원시. 너는 단탈 베이비.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? 아시겠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